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악기 또는 플러그인 이펙터 등등의 프로그램 총 모음집인 컴플리트 세일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세일 소식 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하게 어떻게 처음에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엄청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반값 세일을 하는데 나는 아직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어떻게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새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닷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 있고요 벌써 이제 여기서 뭐 홍보 이런 문구들이 막 나와 있어요 컴플리트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디사이저나 프로그램들도 개별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보 보시면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같이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건반 또는 인터페이스 또 머신 뭐 유명하죠 이런 것들에 구입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묶음으로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텐데요 이번 영상은 컴플리트에만 초청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각 가격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원래 가격이 엄청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이제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199달러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만 지금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제품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해상상이 안된다 아 그러니까 나는 해상상이 안되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지금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compare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단순히 세일 소식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만 설명드릴 거라서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은 어느 정도 complete를 알고 있고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셀렉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저렴한 걸 구입을 해야 나머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셀렉터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셀렉터를 구입해야 겠는데 눌러서 들어오면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199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buy now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대로죠 가격이 그리고 풀 버전이라 되어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예전 정보 보면은 무료 컨탁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컨탁으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컨탁에서 그 다음 complete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6월 현재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 따라오시면 될 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이티브 인스루먼트랑 아이조톱이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얼마 전에 사실 몇 달 됐는데 서로 합병을 했어요 같은 모기업에 같은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연치 않게도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볼까요? 이렇게 아이조톱에서 이 세일을 네이티브 인스루먼트에서 세일을 시작하면서 아이조톱에서도 웬 메일이 하나 같이 왔는데요 뭐 자기네들이 이제 또 뭔가 행사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어? 뭐 13 버전을 셀렉트라는 거를 지금 반값에 살 수 있다 리듬 바우처 이렇게 해서 리듬 바우처를 줄게 너 반값에 사 이렇게 왔어요 아이조톱 셀렉트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아이조톱 셀렉트 21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셀렉트로 와서 요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풀 버전 돼 있는데 다운로드 그 다음에 쇼핑카트에 넣을 거예요 장바구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요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 하시고요 그럼 장바구니 넣으면요 저는 이미 넣어놨습니다 이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값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바우처라고 하는데 리듬 코드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방금 했던 아이조톱 셀렉트 21을 리듬 코드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반값 그대로 할인돼 가지고 99.5달러에 이 셀렉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컴플리트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최초의 이 셀렉트를 100달러 가격에 99.9니까 100달러죠 100달러 가격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컨탁 플레이어에서 컨탁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매번 그럴 순 없는데 또 내년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2021년 6월 현재 6월 30일까지 세일을 하는데요 지금 이 바우처를 넣으시면 이렇게 99.5달러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셔서 구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셀렉트를 구입했다는 전제에서 여기 눌러보시면 풀버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뭐 여러가지 있는데 셀렉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컴플리트 이제 13 버전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그냥 뭐 스탠다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티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기본형이죠 그러면은 199.5 지금 현재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서 199.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 50% 세일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여러 쇼핑몰들도 똑같이 할인행사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패키지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박스가 있고 하드가 같이 딸려오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나는 패키지나 하드 필요 없이 그냥 저렴하게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한국 쇼핑몰을 구입하시겠다 하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할인행사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얼티메이트 얼티메이트를 볼게요 지금 얼티메이트 보면은 얼티메이트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풀 버전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냥 기존의 예전 컴플리트 9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바로 셀렉트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 for select라고 없어요 근데 업그레이드에서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셀렉트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이용자들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셀렉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거를 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원래 가격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00달러에요 1000달러 엄청 비싸죠 그리고 새 제품을 구입할 때 얼티메이트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거의 150만원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500달러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아까 셀렉트를 100달러에 구입을 하고요 지금 500달러에 얼티메이트까지 올라가면 그러면은 총 600달러에 여러분들이 컴플리트 13 버전 얼티메이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600달러 만에 컴플리트 14 버전 얼티메이트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아마 70만원 조금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이득이에요 거의 반값으로 진짜 얼티메이트를 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고로 사는 것보다도 중고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얼티메이트 말고 아까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얼티메이트보다도 더 상급이 있습니다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더 상급이 있어요 이거는 셀렉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아예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컬렉터스 에디션이라는 거는 컴플리트 일반 버전이나 얼티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얼티메이트까지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얼티메이트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또 한 30만원 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얼티메이트 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플리트 9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500달러인데 이게 아니라 방금 13 버전 얼티메이트까지 600달러만에 올라갔다는 전제로 봤을 때 이거 되겠죠? 업그레이드 4 울티메이트 그러면은 13 버전을 가지고 있다 울티메이트를 그러면은 지금 보면 300달러를 더 내야 됩니다 300달러 여기 업데이트는 예전 그러니까 12 버전 컬렉터스 에디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300달러를 더 내면 올라가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해 볼까요? 처음에 100달러 그 다음에 500달러 600달러 그 다음에 300달러까지 해서 총 900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컴플리트 13 버전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티메이트 컬렉터스 에디션까지 꼭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얼티메이트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00달러 정도만에 13 버전 얼티메이트를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번에 마침 세일 하니까 컴플리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만 할인하네 나는 새 제품은 없는데 나는 쓰고 있던 게 없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새 제품 구입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조톱에 그 리딩 코드를 넣는 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세일은 6월 30일까지인데 그 리딩 코드를 넣는 거는 언제까지라는 딱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리딩 코드가 활성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그 리딩 코드 넣으셔가지고 아까 초기에 그 컴플리트 제일 낮은 등급 셀렉터를 구입하실 때 반값 할인을 받아서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